자 크리시아 영수학교 논현아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에도 11조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제모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것도 없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1조를 들이지 않는 교인들은 아예 교인 취급도 하지 않을 뿐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11조는 폐지가 되었으며 연보로 대치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뜨거운 감자인 11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시작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20절 이하에 소개된 11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살렘왕 멜기 세대기 모세가 나기 전 오래전의 인물로서 그는 적보도 없는 인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전임자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빌고 응답을 받는 것이 11조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로 적용된 것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고향과 부모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는 언약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족장이 된 자신의 아들들에게 명령했음이 그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이 폐지와 함께 11조도 폐지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두번째 11조는 재정적인 축복의 전제조건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11조를 성실하게 되면 부의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목회아들이 심고 거두는 성경의 근거를 예를 들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조 설교를 할 때 성경의 근거로 드는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아들은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의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하면 백만장자가 될 것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나요?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지 부자가 되는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승원에서 하신 팔복 아닙니까? 여기에 재정적인 축복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구원을 얻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우선이고 형토한 복은 덤으로 얻어지는 그런 복일 뿐이에요 세 번째 11조는 단임 목사의 목회 성경을 위한 탄약이 아닙니다 화 있을지인조 외식하는 석유안들과 바리샌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안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일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혈과 밀듬은 버렸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죠 11조의 의무가 신약시대에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죠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고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왜 여전히 11조만을 들먹거리냐고 항변하고 있어요 11조의 쓰임을 알려주는 성격의 구제를 살펴봅시다 11조는 가장 우선적인 쓰임은 이방인과 가부와 고아와 같은 극빈자의 생계를 위한 구제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내외인의 생계비이며 성전에서 사역을 하던 제사장과 성전관리 혹은 절기 제사나 명절의 비용으로 충당되었어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네 교회 목회자들은 11조가 모든 교회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그것을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 11조의 사용처인 구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11조로 둘러싼 논쟁의 자격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죠 그러므로 이런 교회에 11조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11조가 신약시대에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가증스러운 그런 행태일 뿐입니다 네번째 11조뿐 아니라 모든 당신의 수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요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주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년기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이 벌어들인 재물 역시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벌어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놈으로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염부로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후속 9장 10절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는 생계비로 함축되는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은 씨앗으로 주십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 갖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재물에 대한 의의 열매는 구제와 선교에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물은 생계비를 제외하고 구제와 선교에서 사용되어 의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드린 연보가 씨앗이 되어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은 씹는 자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능치 못하실 일이 없겠지만 선경에서 밝힌 원칙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당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 멋대로 사용한다면 악한 청지기가 되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처벌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뜻에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얻어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 24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안겨주셔서 하늘나라의 확장과 가난한 사저들을 위한 생계에 사용되게 하십니다 당신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면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턱이 없겠죠 어차피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11조를 내든지 내지 않든지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강요하며 탐욕을 채우는 악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도 불보도 화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우린의 교회가 대다수의 교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닥칠 운명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물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섬뜩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